지난 14일 개관한 강릉 소롤미술관에 2주 동안 7천 명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. 소롤미술관은 주말의 경우 하루에 900명 안팎이 다녀가는 등 어제 기준으로 6,700명의 관람객이 미술관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소롤미술관에는 현대미술의 거장 루치오 폰타나의 공간 개념을 탐구한 기획 전시와 물질에 대한 탐구를 작품에 녹여낸 한국 작가 곽인식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